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작가님의 장편소설 가슴속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 작품은 여류 화가의 슬픈 사랑입니다. 죽은 남자와 산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피어나던 부부의 사랑도 조금 삐끗하면 먼지 털듯 툭툭 털어버리고 새사랑 챙기는 마치 자판기에 커피 골라 먹듯 하는 세태 앞에서 여류 화가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음의 극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소라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다섯 살의 소라에게 풍선 아저씨가 너의 새아빠란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눈길로 엄마를 쳐다볼까 두려워 어린아이지만 새아빠의 의미를 모를 리 없잖아 소라는 당신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놓은 꼬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이 빨리 돌아온다는 거야 소라의 꿈이 뭔지 당신도 알잖아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의 만화 영화를 보는 거잖아 이런 소라에게 엄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라야 엄마는 풍선 아저씨랑 결혼해 그러니까 앞으로 풍선 아저씨가 소라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볼 거야 놀이동산에도 함께 가고 예쁜 금붕어 개구리 여치 잠자리를 색종이로 접다가 동물의 왕국 동화책을 함께 읽을 거야 소라는 참 좋겠다 그치? 세라는 며칠째 소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소라를 낳은 후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편지였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이야기하며 살아있을 때처럼 생활을 공유했다 밤마다 그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 피곤해 편지를 쓰다 잠이 들었을 때는 거짓말처럼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 몸부림쳐야 했다 이런 소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을 밀쳐내고 소라에게 새아빠의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소라에게 설명한 말을 소에게도 해야 하는데 새아빠란 단어에서 멈춘 가슴은 아리기만 했다 새아빠 그 말은 소와의 결별을 의미했다 살아있던 죽은 사람이던 고아의 부부연을 끊은 선언이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단할들을 접어 이젠 영원한 추억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지난 5년간 그는 살아있는 남편이며 사랑이었다 그 사람 말고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있을 수 없는 사랑이 새로운 싹을 튀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소에 대한 재착감으로 절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린 소라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감기 기운이 있는 소라는 고운이 잠들어 있었다 팔버개를 해준 곰인형을 이불 밖으로 치웠다 생일 선물로 아빠에게 곰인형을 받았다는 꿈 얘기를 듣고 사준 인형이었다 다섯 살의 소라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딸은 살아있는 의미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였다 소라는 살아있는 자신과 저 세상의 소 두 사람의 생명체이며 사랑의 연결고리였다 그가 어린아이를 구한 뒤 강물에 휩쓸려 간 후 자살을 시도했었다 병원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속에 그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커다란 기쁨이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창밖 밤 풍경을 바라보던 세라는 소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수호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강과 바다 그리고 산 곳곳에서 소라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의 추억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밤늦도록 여행 계획을 세웠다 여러 차례 다녀올 수 없는 여행이므로 가능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당장 떠나려던 여행이 자꾸만 미뤄졌다 갑자기 추적거리는 비가 가로막는가 하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이 발목을 잡았다 소라가 풍선 아저씨라 부르는 윤석의 교통사고 2번이 반사를 제쳐놓고 떠나려던 여행을 또 가로막았다 미안해 뭐가요? 여행 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윤석은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다 3, 4일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가을에 함께 떠나면 안 될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는 함께 떠나고 싶어했다 남편이었던 소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내비쳤다가 황망히 걷어들이곤 했다 세라는 그런 그가 고마웠다 그에게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라 자신도 괴로운 일이었다 윤석 그와의 사랑을 죽은 소에게 고백하던 날 밤 그녀는 밤새 울었다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잠이 든 소라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렀다 세라는 소라의 잉태로 자살 실패에 오히려 안도했다 소라가 있는 한 수호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만큼 소라는 자신이 지켜야 할 수호와 하나가 된 사랑의 결정체였다 나와 소라만의 여행이에요 그냥 모르는 척 해요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끄덕였다 윤석 씨의 마음 잘 알아요 그래서 고맙고요 그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서운하다는 뜻이죠?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들만의 여행을 가요 멋진 곳으로요 세라는 그러지 않아도 세 사람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죽은 아빠가 아닌 또 다른 새아빠를 맞는 소라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함께 여행하며 엄마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생각이었다 어린 소라가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수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자신에 대한 변명이기도 했다 딸 소라가 있는 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어린 시절부터 소라를 잉태하기 전까지 전념했던 그림을 포기했다 미래의 모든 것이라 여겼던 그림이 소라의 잉태 앞에서는 소라의 탄생 앞에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일이었다 그림의 포기는 한 점의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소라가 네 살이 된 여름 어느 날이었다 소라가 거실 탁자에 놓인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부신코 바라보던 세라는 깜짝 놀랐다 엷은 핑크색 로즈로 그린 그림은 물고기였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소라의 그림 솜씨가 제법이었다 놀란 세라는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다 앙증맞은 손으로 그린 엄마의 얼굴도 제법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날 세라는 버렸던 화구들을 다시 준비했다 세라의 목도 따로 준비했다 그렇게 모녀가 그림에 빠져들기를 일련여 그녀는 소라와 함께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 준비의 바쁜 나날 속에 소리새 없이 스며든 사람이 바로 강윤석이었다 첫 여행지는 어디예요? 고향? 글쎄요 아마 고향은 맨 나중이 될 거예요 한동안 소식 끊고 살았으니 부모님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며칠 머물며 안심시켜 드려야죠 그러네요 부모님도 쉽게 놔주지 않을 테고 나 참 독한 여자죠?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요? 아닌가요? 세라는 웃으며 내일 병원에 안 오면 여행 떠날 줄 알라고 말했다 그도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할 만한데 말을 아끼는 눈치였다 병원을 나온 세라는 태화강 둔치공원으로 갔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수호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비록 긴 여행은 아니지만 하루도 거리지 않는 그 동안의 만남을 얘기 없이 깨고 싶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태화강은을 바라보다 죽은 남편을 조용히 불렀다 여보 강물 속의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당신 나 밉지? 그래 미울 거야 아주 많이 남편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 사실은 나도 내가 미워 참 한심한 여자구나 싶어 자꾸만 눈물이 나와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젠 당신보다 눈앞의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됐어 세라는 강물 가까이 다가갔다 물 속의 남편 영혼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물 가까이 쪼그려 앉았다 여보 남편의 손을 잡기라도 하듯 강물에 두 손을 담갔다 차가운 강물에서는 묘한 냄새가 풍겼다 비릿한 듯 씹기도 하고 기름 냄새가 나는 듯도 씹었다 물의 감촉도 계곡의 밝은 물처럼 상큼하지 않았다 내일은 미뤘던 여행을 떠날 거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올 계획이지만 더 걸릴지도 몰라 소라에게 당신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여행만은 아니야 이미 눈치챘겠지만 당신을 이제 그만 가슴 깊은 곳에 묻을 거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렇게 해야 하잖아 새로운 사랑 그러나 소아의 첫사랑만큼 열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애로움을 견뎌내지 못한 아픔에 그 사람의 어깨에 기대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연 만남이었다 소가 아닌 다른 남자 윤석의 사랑에 손을 내민 자신이 한동안 용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소라만을 위해 살겠다던 그 결심이 얼마나 알량한 생각이었는지 부끄럽고 민망해 잠을 잃을 수 없었다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다 수호를 배반한 자책감에 한동안 태화강으로 스케치하려 나가지 못했다 차마 물속의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지금도 당신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 죄책감은 이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됐어 미안해 수호와의 사랑은 말 그대로 꿈결이었다 결혼 반년 만에 눈앞에서 죽음으로 사라진 수호 태화강은 그의 생명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혼의 부금자리는 그의 직장이 있는 울산이었다 수호가 출근하면 세라는 화구를 챙겨 울산 곳곳으로 스케치를 다녔다 화가의 길을 걷는 그녀에게 울산은 경혜의 도시였다 공업도시인 울산은 거대한 공장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인접한 크고 작은 항구의 동해 그리고 논과 밭이 있는 울산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는 화폭의 대상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토요일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태화강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일찍 퇴근한 그가 먹을 것을 준비해 찾아왔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스케치의 오붓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강가에서 놀이를 하던 여자아이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남편이 달려간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남편은 아이를 무사히 구해 물 밖으로 나왔다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박수를 치며 함께 좋아하던 남편이 풀썩 쓰러졌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었다 그의 죽음 원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녀는 남편이 잠깐 물속에 들어가 어린아이를 구했는데 어떻게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한 줌의 재로 태화강에 뿌려졌다 그의 복숨을 앗아간 태화강에 그의 영혼이 뿌려졌다 살부차 하나 없는 그를 춘천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세라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한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태화강에서 쉬게 했다 서른의 짧은 생에 수호는 그렇게 떠났지만 세라는 수호의 영혼이 잠든 태화강을 떠날 수 없었다 세라는 심호흡을 했다 몇 번 두 손으로 물을 떴다 그때마다 수호와 입맞춤 하듯 오므린 손바닥에 물을 눈 가까이 가져갔다 당신 잘 있는 거지? 이승에 있는 동안 난 다른 남자의 여자로 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도 죽으면 당신 곁으로 갈 거니까 그냥 잠시 헤어져 있다고 생각해 세라는 눈을 감았다 수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뜨거운 열정의 수호가 아닌 조용히 잠든 그의 마지막 얼굴이 다가왔다 세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태화강을 끝없이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나와 소라 당신이 지켜줘 이런 부탁 미안해 소라와의 여행은 엉망이 됐다 울산의 태화강에서 출발한 추억 여행은 춘천을 정점으로 다가가는 동안 점차 뒤죽박죽이 됐다 소라는 속초의 설악산을 오를 수 없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등산을 할 수 없는 소라를 생각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세라는 여행의 목적지마다 수호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챙겼다 그 사진의 장소에서 소라의 사진을 찍었다 그때마다 소라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길 기도했다 훗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의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진을 보며 아빠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소라와 함께 설악산의 대청분까지 오를 수 없자 갑자기 막막해졌다 대청봉은 수호의 프로포즈를 받은 그와의 결혼을 받아들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출발지였다 죽을 힘 다해 올랐던 그곳에서 수호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그 순간은 온 세상이 너무 눈부셔 바라볼 수 없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의 행복이구나 평생의 동반자 가슴에 안겨 굽어보는 동해는 황홀 바로 그곳이었다 소라를 동해가 굽어보이는 그 바위에 앉히고 그날의 환희를 들려주며 사진을 찍고 싶었던 욕심이 무너지자 못내 섭섭했다 세라는 대청봉을 바라볼 수 있는 대포동의 부둑가로 갔다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오를 수 없었지만 소라에게 그 산 봉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소라야 저기 저 봉우리가 대청봉이야 저기서 소라 아빠가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어 소라가 좀 더 크면 함께 올라가자 소라는 세라의 손짓을 따라 대청봉을 바라보며 물었다 산에서 결혼했어? 아니 결혼은 예식장에서 했지 저기에서 그림 그리면 안 돼? 왜? 저기서 그림 그리고 싶어? 응 정말? 소라는 세라가 대답하기 전에 몸을 돌렸다 부둑가를 맴돌고 있는 갈매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 울산에서 동해와 강릉, 주문진, 양양을 거쳐 속초의 설악산으로 이어진 여행의 정점은 대청봉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대청봉의 그 자리에서 소라의 사진을 찍는 게 동해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세라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소라의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모두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준비해 간 사진 속에 남편이 있던 자리마다 소라를 세웠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이 뒤엉켜 밀려왔지만 애써 참았다 수호의 자리에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소라를 앉히거나 세우며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대청봉은 예외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대청봉을 배경으로 소라의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속의 대청봉은 아득히 먼 산폭울이었다 두 번 다시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다 갈매기가 나는 바다로 고개를 돌릴 때 그날의 프로포즈 기쁨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파도와 함께 밀려왔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려 소라의 눈길을 얼른 피했다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윤석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여자만의 여행이 불안하다고 했다 어린 소라가 짧지 않은 일정의 여행을 잘 견뎌낼지 모르겠다며 하루에 한 번 전화를 달라고 했다 걱정되니까 문자 메시지도 괜찮다고 했다 그의 마음은 잘 알지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 남편을 가슴 깊은 곳에 묻는 이번 여행에 윤석의 흔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건 수호와 윤석 두 사람에 대한 배려이자 스스로 아픔을 사기는 용서였다 죽은 남자와 산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모순은 오로지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역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죽은 남편의 추억을 따라 딸과 함께 떠난 여행인 까닭에 그는 최소한의 안부만 요구했다 그게 문자 메시지 부탁이었다 바닷바람은 변화가 심했다 봄날처럼 화사한 듯 씹다가도 파도를 높이는 세찬 기세로 돌변했다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가 정박한 크고 작은 어선을 출렁거리게 했다 세라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곤 소라를 챙겼다 오후 2시가 넘었지만 아직 점심 전이었다 집을 나서자 제때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소라가 배고프다고 층얼거리지 않는다면 하루 두 끼도 못 챙길 판이었다 늦은 점심을 해결한 후 춘천으로 직행하려던 세라는 한 사진관을 떠올렸다 50대 초반의 사진관 주인은 자칭 설악산 사진작가라고 했다 설악산만 30년 넘게 찍었다며 곧 사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우연히 동행하게 된 그는 우리의 모습도 틈틈이 찍었다 우리 두 사람의 사진도 전시했다는 사진관 주인의 초대 전화에 달려온 우리는 그의 엉뚱함에 깔깔거리고 말았다 설악산 사진 전시장은 그의 사진관과 사진관 앞에 거리었다 그때 그 사진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위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의 방향을 사진관 쪽으로 잡았다 사진관은 그 자리에 있었다 소라가 먼저 윈도우 속에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먼저 발견했다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다 소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윈도우에 매미처럼 달라붙었다 어린 눈에도 엄마 아빠의 등산복 차림인 커다란 사진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엄마 이 사진 가져가면 안 돼? 소라는 눈을 반짝거렸다 진열장 유리에 이마를 대고 들여다보며 생글거렸다 소라야, 아빠 멋있지? 예, 멋있어요 엄마도 예뻐요 이 사진 달라고 할까?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이제서 사진 주인이 나타났군 그래 안으로 들어와요 사진관 주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세라보다 소라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세라에게 먹을거리가 가득 담긴 바구니부터 안겨주었다 그래, 내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 사진을 주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그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어 주인은 포장돼 있는 액자를 가져왔다 저 사진과 똑같은 거야 그때 전시했던 사진이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 거리 사진 전시회를 열 당시 그는 전시회가 끝나면 사진을 기념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춘천까지 붙여줄 수 없으니 설악산에 올 때 들리라고 했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챙겨 놓으셨네요 몰라 그때 두 사람은 왠지 카메라 앵글에 자꾸만 들어왔어 산과 참 잘 어울리는 젊은이들이다 싶어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지 그는 친정의 큰 오라비처럼 다정다감하게 대했다 밖으로 나가 윈도우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소라의 모습을 재빨리 카메라에 담았다 아이가 참 예뻐 아빠를 빼 닮았어 그는 남편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살아온 세월이 모든 것을 감지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판단한 눈치였다 소라에게 큰 선물 주셨어요 아빠 엄마의 얼굴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진이 될 거예요 다시 감사드려요 진심이었다 소라는 아빠의 얼굴을 작은 사진으로밖에 대할 수 없었다 결혼 사진이 있지만 그것도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결혼식 비디오는 이사를 하는 와중에 분실하여 생전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런 소라에게 등산복 차림에 클로즈업된 아빠의 사진은 기억 속에 감명 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소라가 떠올리는 아빠의 얼굴은 바로 저 등산복 차림의 사진일 것이다 살다 보면 다 잊게 돼 자식도 붓고 사는 게 인생이야 액자를 차에 실어주며 그가 헛기침처럼 웃었다 얼굴에 쓸쓸함과 아픔이 스쳐갔다 건강하세요 멋진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그쪽이나 멋지게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보 여행 중에는 편지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진관 아저씨의 말 때문에 몇 자 적어 아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잠이 오지 않아 살다 보면 다 잊게 돼 자식도 붓고 사는 게 인생이야 영혼의 세계도 그래? 거기에도 망각이라는 게 있어? 당신이 있는 곳에도 이승처럼 세월의 흐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잊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내 곁을 떠난 당신도 영혼의 가슴 속에 나를 묻으며 아픔을 잊고 있는 거야? 나를 잊는다고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당신이 나 때문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 당신을 보낸 태화강에 매일 나갔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 물론 나도 강물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찾았어 잔잔한 미소가 어린 당신의 눈이 보고 싶어 강물을 그리곤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움도 아픔도 점차 사라지는 걸 느꼈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당신은 강물 속에 있지 뭐야 강물 속에 있는 당신 그것은 절망이었어 절망은 다시 포기로 이어지면서 당신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우는 내가 된 거야 이런 날을 당신이 할까? 영혼들은 이승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잖아 당신도 그런 내 마음을 읽었다면 얼마나 서운할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 하지만 오늘은 생각이 달라 이승이든 영혼이든 잊어야 할 것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가슴 깊이 묻어야 할 것 같아 생이별의 아픔도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면 덜 슬플 테니까 난 당신을 가슴 속에 깊이 묻을 거야 그렇게 묻는 만큼 온갖 정성으로 소라의 행복을 챙겨주는 엄마로 평생을 살 거야 이게 내 결심이야 이런 내 결심에 당신도 동주하리라 믿어 세라는 춘천의 야경을 바라보다 심호흡을 했다 소에게 일기처럼 쓰는 편지가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슬펐다 마치 죽은 그에게 또 다른 이별을 강요하는 듯 싶어 찍고 싶었다 자꾸만 아려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라 곁에 누웠다 일주일 넘게 강행하는 여행에 소라는 지쳤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원주와 홍천을 거쳐 춘천으로 들어온 세라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다 홍천읍을 벗어날 때만 해도 오랫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에 차의 속도를 올렸었다 그러나 춘천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대룡산 고개를 내려오며 마음이 변했다 그녀가 춘천을 찾은 것은 5년 만이었다 소라를 낳고 처음 찾는 친정이었다 그동안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애비 없는 아이를 키우는 딸이 안쓰러워 부모가 울산을 다녀가곤 했었다 어머니는 울산에 올 때마다 춘천집으로 이사를 하자고 성화였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남편의 영혼이 있는 태화강을 떠날 수도 없었지만 유복료를 안고 친정으로 들어가기 싫었다 자식들 가르쳐 다 여애고 모처럼 두 분이 달란하게 사는 집에 슬픔 덩어리에 두 목숨이 들어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서로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대룡산 고개를 넘어 춘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자 울산에 올 때마다 눈물을 보이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고개를 저었다 근래 건강도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위 없는 모녀가 들이닥치는 건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우선은 딸과 손녀의 방문을 반가워하겠지만 그 기쁨이 몇 분이나 가겠는가 세라는 소양강 강가의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잠이 든 소라의 얼굴을 쓰다듬던 세라는 집에 전화를 넣었다 마침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웬일이냐 내가 나 전화를 하고 참 별일이다 어머니는 평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세라에게 불만이 많았다 설사 전화를 해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한걸음에 울산으로 달려오는 어머니였다 건강은 좀 어때요? 병원에서 뭘 해요? 세라는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천라나보다 어미 건강도 다 챙기고 알았어요 그럼 전화 끊죠 뭐 아니다 내 할 말 있다 어머니의 당황하는 목소리에 세라는 피식 웃었다 전화를 끊겠다는 건 어머니에게는 협박이었다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딸년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매번 당황했다 할 말이 뭔데요? 춘천에 한번 오렴 왜요? 저 지금 춘천이에요 소라와 함께 왔어요 널 꼭 만나야 한다는 남자가 있다 벌써 여러 차례 집을 찾아왔었다 울산 전화를 알려주려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거절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더구나 누굴까?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남자라면 학교 선후배나 동창일 터인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전화로 할 말은 아니다만 참 잘생겼더구나 우리 늙은이에게 깍듯하고 널 옛날부터 아는 돈 치던데 지피는 사람 없냐?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어울린 남학생들이라 많았지만 그건 모두 동창이나 선후배 적당한 관계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지금까지 나를 살갑게 여겨 친정집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딱히 기억되는 얼굴이 없었다 이름이 뭐래요? 홍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답답할 때 몇 번씩 내쉬는 버릇이었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이쪽에서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소라와 함께 갈게요 왜 겨울 전이야? 아직 여름이다 별일 없으면 내일 당장 오렴 세라는 쿡쿡 웃었다 한 번 보채기 시작하면 안달 수준인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세라는 쇠기를 박았다 엄마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랑 어떻게 연결시켜 보려는 생각 꿈에도 갖지 마 알았지? 연결은 무슨 연결 하여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 얘야 엄마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엄마 나 있지? 며칠 동안 스케치하러 가 다녀와서 전화할게 세라는 약을 잘 챙겨 드시라는 말로 통화를 끝냈다 통화하는 내내 한겨울에 삭풍이 스며드는 것처럼 가슴이 시리고 아렸다 둔기에 맞은 것처럼 먹먹하기도 했다 기분 같아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다 엉엉 마음 놓고 울고 싶었다 그동안 잘 견뎌온 아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온몸을 덮쳤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소라를 데리고 수호와의 추억을 찾는 여행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했다 그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 깊이 묻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묻으면 묻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는 남편이었다 누구와 다시 사랑을 나누던 그는 첫 남편이며 소라의 아빠였다 여행을 하면서 그를 젊은 날의 추억으로 접으려던 소망이 오히려 그와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결과가 됐다 그와의 발길이 닿았던 곳에 서 있을 때마다 밀려오는 건 그날의 생생한 모습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새로운 것까지 기억해내며 그리움의 늪으로 곤두박질 치게 했다 차라리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했다 영원히 소라와 함께 살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소라도 그림도 외로움을 견뎌주는 견고한 버팀목이 아니었다 가슴에 파고드는 삭풍 같은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사랑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소라 옆에 나란히 누웠다 아이는 고난 잠속에 빠져있었다 소라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가슴이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탔다 다행히 교통사고에 후유증은 없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강윤석은 태화강 둔치공원의 매점에서 스물 네 시간을 보내다시피 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둔치의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를 즐기는가 하면 조깅 회원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또 둔치공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운동 중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 구조대나 해병 전후에 연락하는 것은 매번 그였다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작은 상처는 그의 손길로 해결됐다 그는 아예 매점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응급약 보관함까지 설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구 울산과 신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의 둔치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포츠 공간이자 산책의 휴식 공간이었다 이곳 둔치공원도 80년대 초부터 추진된 산과 강과의 그을린 체육공원 중에 하나였다 산과 강변의 체육시설 설치는 새마을운동이 중심이 된 국민 건강을 위한 전국적 사업이었다 신혼의 부금자리를 울산에 차린 새라도 틈틈이 태화강의 둔치공원을 찾았다 아파트와 가까이 있어 저녁을 먹은 후 남편과 함께 산책을 즐기곤 했다 새라는 윤석의 매점으로 갔다 그는 보던 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언제나처럼 밝은 웃음으로 반겼다 무슨 책이에요? 그가 책을 내밀었다 파괴된 자연환경의 피해에 대한 사례집인데 온통 고통과 죽음 얘기뿐이에요 끔찍해요 읽기 시작한 걸 후회하는 중이었어요 그럼 읽지 말아요 새라는 그가 내민 책을 받아 차례를 살펴보았다 그의 말대로 사례 제목마다 절망과 죽음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례는 없나 봐요? 다행히 없어요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책을 매점 안에 갖다 놓고 나오며 말머리를 돌렸다 전시의 준비는 잘 돼요? 걱정이에요 내년 가을로 미뤘으면 해요 세라는 이마와 눈 밑을 손등으로 닦았다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무의식적인 손버릇이었다 너무 욕심만 앞세웠나 봐요 어쩌죠? 그렇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아니라 이건 자살 행위다 싶다니까요 세라의 심정은 정말 그랬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작품으로 섣불리 개인전을 열었다가 망신당하는 건 자살 행위였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었다 몇 년간 손해를 놓았던 탓에 북끝이 무뎠다 선과 색감을 찾지 못해 주제 표현이 불안하거나 아예 죽어 있었다 표현의 주제 그 눈동자에 흐르는 사랑과 그리움의 애절함을 표출시키고 싶은데 작품 모두가 비어있는 듯 싶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라는 뭐래요? 소라? 그의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함께 그림 전시회를 열자고 꼬득인 사람이 누군데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그림 그리게 한 엄마는 어디 갔나? 그건... 세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딸에게 크레파스와 파스텔도 부족해 물감까지 사줬다 그녀는 신문에다 로즈로 그린 물고기를 보고 소라의 재능을 발견했다 싶어 흥분했다 아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환희의 기도를 했다 세라는 어린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감각으로 그린 그림은 어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세계라고 믿었다 개인전이 아닌 공동 전시회니까 소라 의견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쪽에서 먼저 제의한 전시회인데 그게 그렇게 되네 정말 개인전이 아니네 소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글쎄요 따님과의 그림 전시회 첫 약속을 내가 파치야 콩이야 할 수 없죠 그냥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의 말이 맞았다 이미 전시회를 열 화랑까지 소라를 데리고 갔었다 전시된 그림들을 돌아보며 소라에게 귓속말을 했었다 소라야 너랑 엄마랑 강가에서 그린 그림을 저 작품들처럼 액자에 넣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야 어때? 신나지? 소라는 해맑은 눈동자를 반짝였다 소라가 그린 물고기를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사람들이 엄마 그림보다 소라 그림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섭섭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엄마처럼 나도 화가야? 화가? 소라의 화가라는 말에 세라는 쿡쿡 웃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자신만을 위한 특권인 것처럼 전신이 짜릿했다 소라의 볼에 입술에 입맞춤을 여러 차례 하며 눈길을 마주쳤다 세라씨의 전시의 연기 문제는 어린 화가님과 의논하시고 그는 짐짓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세라씨의 협조가 필요한데 전시의 준비로 워낙 바쁘시니 어찌한데요? 무슨 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라는 그의 의중을 읽을 수 없었다 그와의 만남이 잦으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말한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답답하니까 뜸들이지 말아요 야의 가정문고 야의 가정문고? 예 태화강 야의 가정문고 아니면 거창하게 야의 가정도서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라는 어이없는 표정에 고개를 저었다 여기 매점에다 문고를 설치하겠다는 윤석의 생각에 기가 막혔다 생각은 기발했지만 책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는 어디다 놓는다 설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시설물 설치를 시에서 과연 승낙할까 그리고 관리는 순간적이었지만 많은 문제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생각은 좋지만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내가 뭘 도우면 되느냐 무엇이든 도울 것이니 서슴지 말고 말아라 이렇게 재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도움 요청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테니 어서 말해요 그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동 밖의 벤치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광경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 없다고 했었다 입원실을 돌며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여성 독서 봉사자의 열정도 감동적이었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매점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앉아 책 읽는 어린이들과 어른들 가끔 동시 동화 낭독해도 열고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공원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과연 책을 볼까요? 물론 없지 않겠지만 그 문제의 해결 열쇠가 바로 세라 씨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석은 야외 가정문고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새마을 문고 단체와 시의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그 운영 계획의 핵심에 세라가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동시낭독과 구현동화 일요일에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문고 운영의 포인트로 잡고 있었다 무리한 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 그리기는 가능하지만 동시낭독과 구현동화, 글짓기는 안 돼요 또 시간도 매주 꼬박꼬박 내기 힘들고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낭독과 구현동화 지도는 내가 할 겁니다 나 그 정도는 하거든요 이래도 대해나가 수상한 경력도 있는 재주꾼입니다 시낭송도 멋지게 한답니다 그는 이미 지인들의 도움으로 동화, 동시, 작가들의 협조를 해결한 상태였다 남은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도서의 준비였다 새마을 문고의 도움이 크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다 책장에 책 몇십 권 갖다 놓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불러볼 수는 없었다 세라는 집에 있는 소라의 책들을 어림잡아 보았지만 백여 권이 못됐다 그나마도 대부분 유아용 그림책이다 소라에게 읽어주기 위해 구입한 동화책은 몇 권 되지 않았다 책 준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좋은 신간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문제죠 지금은 세라 씨의 그림 지도 협조를 받아내는 겁니다 세라는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강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윤석에게 미술학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운도 뗄 수 없었다 아파트에서의 미술 작업은 매우 불편했다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지 작업실의 기능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편안한 공간의 작업실을 생각하다 학생 지도까지 염두에 뒀다 그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요량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라면서 사과를 했다 작품 활동에 지장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멋진 구상인데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걱정부터 돼요 세라는 두 가지 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로 했다 그 방법을 찾아내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은근히 밀려왔다 아파트로 돌아오려다 대학 통문회계로 갔다 울산 토박이인 그녀 연아는 그림도 결혼도 다 접고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격이 차분한 그녀에게 다도의 은은한 향기가 매우 잘 어울렸다 나 속상해 아주 많이 세라는 귓속말을 했다 왜? 그녀도 귓속말을 했다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런 고민도 있어? 있어 연아는 귓밥을 살짝 잡아당기고는 주방으로 갔다 그녀는 혼자 일했다 도우미를 두지 않았다 가끔씩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차도를 배우겠다고 나섰다가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차도보다 차아대는 방법을 익혀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이라 연아는 섭섭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찻집에서 일한 만큼의 일당을 넉넉히 계산해 주었다 실황하자 1-4 쇼 3-4 쇼 3-4 쇼 1-5 쇼